안녕하십니까 한자명의 시시각각입니다. 로또 판매점 관련 Q&A입니다. 로또 판매점들이 대부분 담배도 팔고 토토도 함께 하는데 이것도 웬만하면 자격이 주어지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격이 주어지기가 어렵습니다. 로또 판매점에 관련된 내용은 대부분 아실 거고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담배 같은 경우는 기존의 담배 판매점과의 거리가 최소 5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되고요. 지자체에 따라서는 50m 이상의 거리 충족이 되더라도 가게의 실패수가 몇 평 이상 돼야 되는 이런 규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형 점포는 거리 조건이 돼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100m까지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 지역, 지자체, 구청, 시, 군, 구, 경제과에서 담배 담당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문의를 하시면 되겠고요. 로또 판매점 같은 경우에는 기존 판매점과의 거리가 50m에서 300m까지 지역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은 50m, 어떤 지역은 100m 이런 식으로 기준이 있으신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토토 같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렇게 모집을 합니다. 케이트 토토 수탁사를 통해서 모집을 하는데요. 이거는 판매점과의 거리가 최소 20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되고요. 학교나 이런 교육시설이 주변에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가게를 점포를 갖고 계시고 운영하시는 분들만 신청을 해서 심사를 받고 유무가 판단이 되시고요. 로또는 판매점이 당장 없더라도 신청해서 당첨이 되면 가게를 얻어서 운영하는 방식인데 이런 점이 틀립니다. 그래서 로또와 토토 담배를 세 가지 다 하는 사장님들은 참 대단한 거죠. 이렇게 하나 하기도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세 가지가 다 맞아떨어서 하는 분들은 소득도 괜찮으실 뿐만 아니라 참 좋은 사업, 큰 사업 하신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드립니다.